도키야, 다 왔어. 하나만 더. 얻고자 하는 꿈 때문에 끈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약속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미라클모닝을 할 건데 일어날 때마다 카톡을 여기다 보내도 되겠니? 그 블로그 올리고 여러 카톡방에다 퍼 날라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만 한다는 칭찬해줘도 계속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 이제 뭔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이 좀 더 쉽게 나와요. 사실 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올린 거. 그게 하루 이틀 3년이 되니 야,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잘하나 끝을 맺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던 걸 계속하다가 3년 정도 이르르니까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또 이른 거고 얻고자 하는 꿈 때문에 끈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좀 늘려가는 데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박약이라는 게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속상하고 실패했다 들어서 안 하거든요. 저도 3년 전에는 그냥 뉴스만 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년 정도 보다 보니 뉴스에 대한 의견을 넣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주식을 하게 되고 토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마마클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간 결과인 것 같아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블로그를 하고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가 저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놓치는 부분도 그들이 잡아주고 내가 조금 힘들어하면 그들이 응원해주고 책이 됐던, 가족이 됐던, 전문가가 됐던 모임이 됐던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함께하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일단 해보자. 하루 1분, 1초만이라도 두 번째는 신체 활동, 걷기, 산책 이런 걸 해라.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충만해질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외치세요. 외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생깁니다. 시너지 나요. 힘들어도 조금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센타는 더키의 스웨이와 함께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많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대박나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시고요. 저랑 같이 사항을 들립니다. 올해 같은 방문담 왕따 주의 감사합니다.